21만 4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FSN입니다. FSN의 테마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NFT, 대체 불가능 토큰, 광고위, 가, 있습니다. FSN, 은, 는 마어키팅, 텍, 커머스, 글로벨에 이르는 핵심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해 나가는 국내 최대 디지털 마케팅 그룹 한국을 중심으로 태국, 페트남,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 동남아시아 자회사 네트워크 보유 07년 설립 후 에드테크 업계 최초 16년 코스닥 상장, 우수한 마케팅과 텍 역량을 기반으로 플랫폼, 텍스, NFT, 종합 디지털 자산관리 등 다양한 미래 사업 추진, 기업 개요 대시 모바일 에드 네트워크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카올리와 보상형 광고 플랫폼인 카올리 스퀘어를 서비스하고 있음 대시 자회사 에드맥스를 통해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기반의 리타겟팅 상품을 출시하였음 대시 종속 기업으로 에드쿠아 인터랙티브, 광고 대행업, 링티, 음료수 제조 및 판매, 유통업, 부스터즈, dec커머스, 광고 대행 등과 다수의 해외 법인을 보유 재무 대시 모바일 광고 플랫폼 카올리의 광고 취급고 확대해도 종합 광고 대행 부문의 수주 감소와 dec커머스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및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무형자산 손상 자손 증가 등으로 순이익은 적자전환 대시 디지털 광고 시장의 양호한 성장과 함께 취급고 확대가 기대되며 더 샌드박스와의 nft 사업 본격화 등으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2년 10월 18일 기준 장마감, 에페센의 시가 총액은 95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에페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09위입니다. 에페센의 상장 주식수는 2790만 4550주입니다. 에페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페센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46.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8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88배, 38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7번지억원, 43억원, 102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6번지억원, 8억원, 48억원입니다. fsn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2번지 85%이고 유보율은 659.6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49.95이며 전일 대비해서 30.24 더하기 1.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7.0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9 더하기 2.2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sn의 2022년 10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300원보다 1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192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fsn의 총가는 3410원이며 주가가 fsn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sn의 총가는 3410원이며 주가가 fsn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fsn은 거래량 331만 36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78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 증권에서 167만 9,700에 순세주 nh 투자증권에서 32만 5,201 흔일곱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20만 7,500씩 내주 신한금융 투자에서 20만 6,500에 순아홉주 이베스트에서 12만 8,31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 증권에서 180만 1,916주 nh 투자증권에서 36만 6,838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23만 7,893주 신한금융 투자에서 15만 6,500일 흔한주 이베스트에서 12만 4,32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만 1,80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34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 관련 주 웹에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Facebook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상장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상장 및 차트 분석 심도댕시길 바랍니다. 지 el 탁 pertama levant인 다 아프지 않게 태어난 be